특징주입니다. 조선업종이 연이은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5,263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 3호 중공업이 중동소재 선사와 2,941억 원 규모의 LNG선 2척을 수주했으며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9,895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이 동반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밤 미국 10연물 국채금리가 2.82%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투자 속도가 제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 봉쇄로 인해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인텔, AMD, TSMC 등이 일제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재차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SK하이닉스, DBI텍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오프닝 섹터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2년 1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특히 25일부터는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쇼박스, 뉴, 제이콘텐트리 등 영화 관련주가 동반강세를 보였고 무학, 풍국조정 등 주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코스맥스, 이츠함불 등 화장품 주는 차익 매물을 출애했습니다. 식량자원 관련주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아르헨티나 파업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1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장기화될 것 같다며 수개월이나 심지어 그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업자들이 화무르님 인상을 요구하며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농업 수출이 마비된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대두분 및 대두유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한일사료, 현대사료 등 사료주가 재차 강세를 보였고 샘표, 신송홀딩스 등이 급등했습니다. 두산밥캣이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3% 성장한 398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건설산업 컨설팅 기업인 RLB가 매분기 발표하는 크레인 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미 크레인 대수는 2021년 3분기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문의 증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건설활동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두산밥캣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 역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